오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또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이제 저도 잘 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요 잘 돼 지내셨습니까? 잘 쉬어봤습니다 저는 예 좀 심적으로 좀 힘들었어가지고 좀 뭐 여유도 더 봐주면서 좀 쉬면서 이러자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잘 쉬고 오히려 뭐 좋게 생각하는 잘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괜찮아진 상태고 네 PC를 못 간게 두 번째인데 처음 못 갔을 때랑은 조금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아쉽긴 한데 저희가 못한거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장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고요 그래도 계속 업원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죠 일단 궁금하신게 제 거처이실거 같은데 오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잘 쉬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로게이머 프로를 하는걸 좋아하시기 성적이 나는거 성적이 났을때 팬분들의 환호성과 약간 그런 응원 그리고 성적을 냈을때의 짜릿함 그런 부분이 좋아서 프로를 한거고 그런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우승을 해봤을때 느끼는 감정들도 있었고 저는 일단은 뭐 은퇴는 안할 생각입니다 물론 저를 찾아주는 팀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겠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거 잘하고 있는거를 조금 더 해보는게 어떨까 싶어서 찾아주는 팀이 있다면 그리고 그 팀에서 조건이 맞는다면 더 달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너무 정상에서 이제 너무 빨리 떨어진거 같아서 기다릴 틈도 없이 그냥 너무 낙하를 빨리 해서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하는게 맞나 더 하는게 괜히 그냥 객기 부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뭐 가장 중요한 대회가 PC이니까 그거를 못 갖다 라는거에 이게 본인한테 자책도 많이 하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전에 성적이 좋았고 팬분들이 응원해주는 거랑 이런 얘기들 같은 거 그런 걸 들었을 때 그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뭔가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결정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고맙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더 열심히 물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또 열심히 준비해야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인칭 대회도 나가는 거고 그리고 늦게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. 안녕히 계시고요. 다음에 봅시다. 빠잉. 수고이야. 안녕히 계시고요. 안녕히 계hu. 안녕히 계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